ו subtract 으악 쫙쫙쫙쫙쫙쫙 아 저 sytu temperatura 아 Rama 으악 Boroh 걸펌 어쩔 수 있으니 여기 여기 맛있는 거 있다 브로 고맙다 브로 미안하다 브로 아이 순간 총 맞춰서 뒤돌아보면서 쩍 이랬는데 눈쟁이님 나 멍 때리면서 나 쏘고 있었다 브로 나 오버클럭 좀 풀어봐야겠다 이게 나 지금 오버클럭 바짝 땡기고 오늘이 방송 처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오버클럭 너무 너무 빡세게 땡겨가지고 에러 나는 거일 수도 있어 오버클럭이라 왜 왜냐면 그 지금 너무 땡기고 나서 아까 그 땡기고 나서부터 프로그램 할 때마다 계속 에러 뜸 눈이 잘못 안정화 제대로 봤었는데 제대로 안 됐나봐 실사 안정화가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저께 메인보드에 냉각수 좀 쏟았어 어 어 어떤게 어떤게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저께 실수한게 너무 안컫어요 어저께 방송하는 동안에 냉각수도 메인보드에 조금 쏟고 오버클럭도 너무 바짝 땡기고 그 외장하도 삼정연 외장하도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땀 문제다 브로 그건 문쟁이님 목소리가 약하게 한 번 더 들려요 뒤코문제입니다 약하게 한번더 들린나구요? 어? 아아 내 용소리 더 들릴리가 없는데? 근처에 저기 있는데 포진기 안에서 계속 싸움 저기 응 마이크로우즈 인디? 여기로 돌아가죠 외곽부터 긁죠 어 저기 도로에 어 확인 저 있다 싸운다 싸운다 한대 두대 셋 나이스 아 뺐다 쟀다 반대가 잡은건데? 저거 어 또 있다 또 있다 저거 자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그 아니야 한명 더 있어요 한명 더 있어요? 안죽은 애 한명 더 있어요 이쪽 방향 우리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쪽 라인에 어어어 그쪽 라인 오케이 뺏었어요 한명 그래서 금방 그 떻배가 개 쏜거에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그 샷건 마지막으로 쏜내는 그 쏜내가 기절이었어요? 그냥 죽었죠 그만큼 바로 사망 썼잖아요 근데 그 말고 여기 있었어요 이 라인은 내가 그 몇 대 치니까 이쪽으로 뺐거든요 그냥 이 라인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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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걘 다른애 같았어요 네 네 여기 듀오 맞아요? 뭔 놈의 시체가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개 있네 그럼 여섯개 되어야되는데 홀수네 이 시체가 한명 더 있어 여기 여기 저 저기 유리창 누구임? 창문 창문 깬 사람 저기 창문 깨지는거 봤음 2층 그쪽 라인 그 건너편 2층 바로 붙어있네 도로에 가까운 어우씨 나 쐈다 아 2층에서 날 쐈네 아 이둑이야 이둑 걔 말고 한 눈 더 있어 오면 살릴 수는 있다 bro 오면 가면 살릴 수 있는데 가는 도중에 연막 있다 그리고 제2층이 계속 있네 연막 눈쟁이님 네 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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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체크 여기 안 맞음 아아 저게 맞는 각인가 또 하나 더 던지는데 어 제발 어 안 맞는 각이다 이거 넌 뒤졌다 bro 가면 뚝배기 날려 넌 뒤졌다 그냥 죽었다 bro 얘 맞나 근데 뺀 거는 아까 그 아까 처음에 저 있던 라인으로 뺐었거든요 걔가 넘어 온건가 가능성도? 너무 시간이 있나? 와 여기 안에 상자 두개나 더 있어 카구팔 엄청 떨어졌나보네 여기 카구팔은 내가 안쓸듯 스나 소염기 소음기 있다고 했죠? 소염기 염기 염기는 주워놔야겠다 오탄맘 꿀맛 AK AK 제가 보여드림 이거 반동 제어 안하고 좌우로 개발이 튀어 이게 보정기 낀건데 이 정도야 보정기 안 끼면 보정기 아니면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튀는게 곧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 곧잡을 수가 없어 글로자는 패치 안됐을걸요? 그니까 그로자를 이제 좀더 AK에 비해서 메리트를 이렇게 만들어준거 같아요 반동이 더 적은 AK를 이제 드랍템처럼 반동을 확실하게 늘려버리고 사람이야 뭐야 풀이야 사람이야 풀이네 무 these 흠흠흠흠흠흠 우에흠흠 차가 없음 음 어떻게함 그렇네 저희 차가 없고 역시 이번판은 이봉지 혼란이구만 근데 아까 차고에 차있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 좀.. 좀 말한적 없음 뭐.. 뭐? 아! 내가 아까 말한거 같은데.. 아! 그런가봄 저 보급품을 먹을 수 있을까? 음.. 오 뭐야 빨간이형이 그냥 사라졌어 에잉? 에잉? 지금 SW하고 240 사이로 정확히 뛰어가면 삶 능선에 있어요 보급이 어! 주변에 사람있다 안해? 사람있음 제가 선거에요 보급에 사람있음 두명 산으로 올라가고있음 오른쪽으로 어.. 확인 문제는 맞추질 못한다 브로우 보급 뒤에 아직도 있는데 한명? 좀만 가까이 붙어서 사각관 노려볼까요? 예예 보급 뒤에 아직 한명있어요 한명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른쪽으로 저기 산에있다 여기 뭐야 나한테 총쌌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애니방향 산이.. 어 체크해 봤어요 두명 두대 두대 아 나무에 가렸어 으아아아 오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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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십명 점점으로 맞춰서 쏘네 저 거리를 집이랑 다른 파티에요 금방 내가 내려온다고 하는 애들을 뭐야 내 근처에요 임마 불안하다 이거 한명 잡았고 저기 세파티 있어요 집하고 아까 내가 말했던데 세파티 내가 있는 쪽에 한 파티 있긴 한데 한명은 내가 확살했고 내 반대편 건물에 한명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동해야되는데 이거 아 우리 내 쪽으로 와야되네요 지금 오는게 나을거 같은데 얘들 싸우고 있어가지고 세파티 싸우고있거든요 잘 뛰어보셋 제가 걔들 싸봄 연다 다리는 백만볼짜리 다리 두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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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 맞긴 말고 죽지 그럴 않아 유튜브만 보다가 가끔 트위치에서 찾아보고 와 이 나무 진짜 거슬린다 이거 하나 차 차차차차차 우리 뒤에 차 어케 한평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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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꼬린댔어 눈쟁기 나 나 나 차에 치였는데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졌어 저기 계속 있어요 NWA에 집하고 합쳐가지고 세파티인데 한파티는 죽은거 같고 이동하는게 좋을 듯 와 근데 AK 장거리 맞추기 진짜 힘들다 낙차가 너무 커 스크 써야겠다 쏜다 저기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딴 애가 쏴준다 와 그러자네 저거 혹시 거기 손잡이하고 칡패드하고 스납 한창 있어요 앵글 손잡이라도? 네 손잡이라도 아무거나 여기 여기 오케이 땡큐 마실거 충분하시죠? 넵 여기 3 2 3 3 2 3 어흐흫 뭐 아리온가 저거? 오잉 집쪽에도 있음 300 오른쪽으로 유에이지 타이어 안터졌을거임 저 아까 터트리려고 했는데 안터지더라구요 안터졌음 터진진 모르겠는데 아니 아까 그 그 제가 NW방에 쏘고 있던거 아 그냥 뛴다 아 이게 능선 밑으로 내려가네 두명임 한명 더 있음 아 능선 뒤야 두대 아 이런 오른쪽에 누운 애는 내가 볼 수 있는데 오케이 기절 박사 박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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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면이 뚜껑 없는 애 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갔다옵니다 양각 오케이 어 그놈친구 내가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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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네 내가 죽였어 어디있지? 저기 좀만 들어가면 됨 오케이 여기 상자 하나밖에 없는데? 8배율 대키가 하나 있어요 8배율 4배율 나 AK 안써야겠다 어 상자 뒤에 하나 더 있네 뒤에 오케이 얘네들은 왜 손잡이가 없냐? 15초 여기 많은 수직 수직 두개 오 좋은거 많이 갖고 있네 오해 난 준비됐어 가야돼 모메이씨 내 바로 옆에 두명 내 바로 옆에 두명 딴네가 딴네가 또 누워준다 딴네가 또 애네를 다 잡는다 제가 잡음 어 안 돼 미안하다 브로 안 돼 나 저기 저기인줄 알았다 브로 근데 얘들 언제 왔냐 자기장 끼고 왔나봄 안 돼 안 돼 연다 안 돼 연다 연다장 괜찮아 그래도 6킬 했어 가겟다 무섭다 브로 아 걱정말라 브로? 어 저기 평자 한 번 뛴다 브로? 오 가옥? 한대만 한대만 아야야야 기절이네 친구 어딨냐 브로? 빨리 친구 부르라 브로 저 집에도 있다 브로 아 저 집안에 있는데 무섭다 브로 근데 집안에서 왜 내 쪽으로 아무도 안 보냐 브로 뭐니 오 애미상 무섭다 브로 카구팔도 있다 브로 다 버려야겠다 저쪽 언덕에서 많이 싸우네 어헝 어헝 아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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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허헝 너무 찰져 저 소리 톡톡톡톡 톡톡톡톡 돌아야 돼서 집에 있는 애들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는 애들도 각 때문에 내 쪽으로 돌 텐데 내 쪽이 엄폐물이 많아서 집에 붙기에 수리탄이 어이 수리탄 왜 이렇게 많냐 밑에 집에 있는 거면 지금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없는 건가 음 음 하 저 아직 있네 아 저기 있네 미친 저기서 기어가고 있어 그래 없을 리가 없단 말이야 집안에서 아까 총소리가 났었단 말이야 내가 잡을 때 아헝 아헝 아 제가 연막 들고 있으면 좋을 텐데 오우 카우빨 두명이네 오우 1도 간명 2도 간명 ridges 오우 벚상 카우빨 아 아 연막 설마 하나도 없냐? 소비탄 너무 많다 뭐지? 어디냐 이거? 옥상에 쏜 건가? 뭘까요? 사운드가 그쪽이긴 했는데 와.. 에미사바바 저 위에 맞다 한 명 어딨지? 저기 두 명 있다고 치고 한 명 아 한 명 때문에 거슬리네 한 명 어딨지? 아 저 위에서 계속 보고 있네 나 한 명은 2층에 있고 집요하다 집요해 한 명 뛰어내렸어 와.. 잘 맞추네 아 얘 오른쪽으로 돌아오는데 오케이 얘 사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 명 사이가요 내가 다리가 너무 안좋네 los 억! 잠깐만 어어어어어 하! 아 아 일단 재먼저 처리 하자 오 미친 저 뒤에가 남은건가 아 그렇네 돈다 밖으로? 미친거 아냐 자기장 밖으로 왜 돌아와 보우즈시가 아니다 부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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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승이구나 어우 명중보상 320이야